엔터주 언제 회복하나 기다리시는 분들 꽤 계세요. 하이브는 BTS 전원 재계약, 이런 호재가 어제 떴습니다. 근데도 오늘 주가는 5%가량 밀렸고요. 이렇게 하이브는 BTS 전원 재계약을 하는데 YG는 나오는 그런 단독 기사로는 한 명만 재계약에 성공할 것 같고 나머지는 놓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YG가 13%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YG가 블랙핑크 빼면 뭐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엔터주 주가 등락률이 오늘 보니까 YG가 12%에서 회복이 됐나요? 12% 그리고 SM, 하이브 이렇게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네요. 9월 한 달 동안 JYP가 1.8%밖에 안 빠졌네요. 자 이래서 엔터주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터주 다 뭐 YG, JYP, 하이브 다 해서 엔터주 지금 보는 거 긍정적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예요. 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좋아하는 건 있는데 다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다 보기에는 쉽지 않고 세토로 보기에는 좀 아니고 특정 종목은 좋다. 특정 종목 뭡니까? SM. SM 왜요? SM은 뭐 불확실성이 없죠. 이미 그런 것들 해소가 됐고 이수만 씨 쪽이 승리를 하고 나서 카카오 엔터하고 개편,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북미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에. 지금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음반이라든지 이런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고 항상 그 다음에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북미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죠. 그럼 북미 활동이 많아진다는 부분들은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SM 같은 경우 보면 이미 연초에 M&A 이슈가 있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그걸 거의 다 회복한 수준입니다. 회복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매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연초 가격 16만 이상으로도 저는 20만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센티적으로 좋은 겁니까?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충분히 공략해 볼 마다. JRP라든지 하이브랑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면 싸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카카오 엔터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 시너지. 시너지. 또 카카오 엔터의 어떤 밸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SM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엔터가 조금 이거는 뭐 완전 다른 얘기니까. 카카오 엔터가 좀 괄목할 만한 그런 미디어적으로 그런 딱 괄목할 만한 무언가 성과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없는데 없는데 아이유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유 아이유 빼고 아이유 멜론 이거 빼고는 없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M&A가 인수가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조직 기편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럼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에 서서히 반영될 수 있는 국면 또 그런 것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노출된 내용들이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들. 하지만 SM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부분들에서 뭔가 의외성은 좀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희연 팀장님도 X인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종목 한 종목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와 왜요? 올라갈 명분이 별로 싸다는 것 빼고는 별로 없어요. 결국은 주가가 화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려면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정말 이 주식 정말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 메리트 있는 게 사실 요소가 별로 없죠. 싼 거 빼고는 BTS 제가 계약했잖아요. 근데 BTS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같이 계시는 분도 암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콘서트장도 많이 쫓아다니고 밤에 데리러 다니기도 많이 다니고 밤에 12시, 1시에 가서 데리러 다니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식으로만 접근해 본다고 하면 사실 신선한 요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기계에 들어선 거죠.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하이브가 성장한다기보다는 다음 차세대 그룹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뭔가 주식이라는 게 신선한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제 주식으로만 넣고 봤을 때는 뭔가 성숙해 버린 거죠. 정말 잘 익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 한류 열풍이긴 합니다만 사실 한류라는 말도 한류, K-POP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은 지도 꽤 오래됐고 뭔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서 SM, 지금 가장 추세 좋은 것도 SM이 맞고 저도 좋기는 한데 굳이 뭐 여기서 내 피 같은 돈을 엔터 섹터에서 놀 필요가 있을까 선호 섹터 섹터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다른 거니까 아빠님께서 왜 명분이 없어요. 콘서트도 있고 신인도 나오고 팬들은 더 생길 거고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약간 여기에 동의하세요. 제가 지금 보는 엔터주들의 딱 눈높이와 밸류는 JYP가 그 글로벌 레이블들과 함께 진짜 K-POP을 전 세계를 선도하는 주류로 만들어서 파란눈, 금발의 그런 외국인 혹은 다른 그런 외국인들도 우리 K-POP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게 그냥 세계의 주류가 되는 여기에 기대감은 좀 스탠다드가 맞춰져 있었는데 A2K가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내비치면서 좀 실망 매물 그러면서 좀 소각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 뷰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조정이 좀 늘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JYP를 상당히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SM을 상당히 말씀드렸었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엔터주들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섹터랑 다르게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룹사에 뭔가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지 제약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엔터주가 다시 간다고 하면 대박 재료로는 진짜 글로벌 레이블에서 키운 외국 그룹이 K-POP을 부르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 근데 그게 하이브나 JYP나 다른 우리 소속의 가수다? 그러면 이제 또 아, 이게 뭔가 판이 바뀌는구나 이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도망가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처음에 엔터 단급 질문했을 때 파란눈의 서양인들이 한국 K-POP의 위상이 달라졌다 그 멘트는 혹시 엔터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문구인가요? 저희 와이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K-POP의 위상이 달라졌다 외국인들의 K-POP 그룹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뮤직뱅크인가 어디까지도 막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노래하고 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근데 그러한 시도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빌보드 가야 되니까 빌보드? 빌보드 가야 됩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별로라고 하니까 SM 목표가만 딱 말씀하시고 그다음 넘어올게요. 네, 말씀드린 20만 원 20만 원? 네. SM 지금 얼마예요? 12만 7,920만 원? 네. 연말 내년 초까지 보고 있습니다. 3개월 고점이 지금 14만 7천 원인데 1년 고점이 16만 1,200원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8만 원, 16만 원까지 한 달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SM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20만 원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이로운 경제 채널 EBC 이로운 경제 채널 EBC 이로운 경제 채널 EBC eza